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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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이제 나 빼고 아깝다 아깝다 내 청순 언제 다시 올 거나 잘 오는구만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간이 온다 만 백벌을 오이 할 거나 화이고 태고 나 성화가 나네 아깝다 내 청순 언제 다시 올 거나 잘 오는구만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간이 온다 난 백벌을 오이 할 거나 잘한다 하이 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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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가 나네 잘 하셨어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잘한다 철따라 봄은 가고 봄따라 청춘 많이 오나 백발을 어디 올 거나 탁백이 맛이 나네 또? 저렇게 탁백이를 좋아지겠구나 노래가 슬프네 슬프고 말고 부지럽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 어떤 거?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주고 가는 인생 부지럽다 사철과 사철과 인생을 비유하는 노래 여기저기에 나타났죠 부지럽다 이건 다 슬프 것 같아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피죽 술 읽자 국화가 피자 벗니 묻자 다리 돋네 아이 이야 검은 곳 청추라 밤새도록 떠오라 풀이라 비슷한 음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는 들은직한 음이 다 나오게 돼있어 아주 새통 빠진 음이 나오지는 않아 진짜 안 그러겠어? 사철과 우리 배우다가 사철과도 이따 해야지 사철과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아따 그래야 쓰겄어 물 좋게 마심성 시원하고 통째로 장애인 심지어 그 중간에 는 아마도 아마도 지안이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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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관리를 아마도 한번 이렇게 알게